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내 고향의 자리 잡은 마간무현에서 60년도에 입학하여 우리들은 서로 꿈과 희망 우려를 키웠던 내게 붙여다가 어머님 따라 벌교장 갈 때면 어봉제를 너버 너버 나간 섬을 치마 벌교장에 부착하던 기인인 신물들 너한테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워라 저 나이가 올해 60대 중반입니다. 그때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워라 고향에서 같이 자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따라 시대까지 같이 모여 물장 부치며 고장을 키웠었는데 멈춰다가 국내 밖에서 곰창이 할 때면 계좌문 줄 모르고 뛰어놀았지 어느새 흘러가마 한 백년 세월 그 시절이 말하는 통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워라 그리워라 내 맘을 통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워라 감사합니다.